강의 실력이 제법인데! 날 태우겠다고 고집뿔릴만 해! 날치같이 유리자리 도망치게 된 한참한 쿠키따로 엉매여 있다고 인내가 웃기는 소리! 아무래도 전국을 찔렸나 본데! 니 탓이 아니다 처음 봤을 땐 말이 통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지만 책임 장수정으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? 배단 밑바닥에 걸어쳐주마! 저렇게 제멋대로일 줄 누가 알았겠나? 지금이다! 녀석의 반대쪽으로 가! 무서운 기세로 부숴대는군! 이런! 모래가 회오리친다! 아무것도 안 보여! 이래서야 바닷속을 헤매게 될 뿐이야! 그래! 계속 그렇게 뱅글뱅글 맴덜덜덜게! 멈추는 순간 모든 게 끝나버릴 테니까! 붙잡힐 수는 없다! 무슨 수를 써야 해! 바다에서 서로 헤어지면 어떻게 하냐고? 그게 무서운 거야! 그럼 이렇게 하자! 우리 중 누군가가 바다에서 길을 잃으면 서로가 찾을 수 있게 반짝사노초로 길을 만드는 거야! 어때? 니가 어디서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가 찾으러 갈 수 있어! 갑자기 손전등은 왜? 이건 반사된 빛이 길을 알려주는 건가! 하지만 어떻게... 설마... 니가 만든 길이냐? 망설임이라곤 없군! 뭐냐! 너만 믿는다! 으아악! 으아악! 이 Probabil dua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